이번 주 미션은 트로트입니다. 제가 이제 확인하시는 분은 한 분씩 보컬룸으로 들어가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최승철군 들어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컬룸으로. 최승철군 들어가주세요. 꾹꾹꾹꾹인들 잘하고 있습니다. no & 자동작д 다 같이 좋아해요. 나를 볼 수 있게 저 나를 별 팀입니다 어? 크라운! 크라운 팀 너 크라운! 네 저 지금 혼자예요 혼자 어? 형! 땡뽀아 당신의 삶을 내는 땡뽀아 땡뽀아 당신의 삶을 내는 땡뽀아 땡뽀 당신의 삶이 너무 너무 길어요 당신의 내 삶을 땡뽀아 땡뽀아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뽀 앵빠 잘 어울린다 당신의 삶을 내는 땡뽀아 해바더아 해바더아 아! 하핳 하핳 와 이봐 여보 당신에게 뭐라 불러드릴까 내 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 먹었다 잠 잘 찾았다 하루엔 종일 우리 공지를 생각뿐 하핳 사슴이 봉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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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솟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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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봐 널 봐 잘해 널 봐 내 종료를 보니깐 개가 치리 날 봐 널 봐 널 봐 싹싹 날 봐 널 봐 싹싹 날 봐 널 봐 날 봐요 날 봐 널 봐 날 봐 널 봐 날 봐 널 봐 날 봐 널 봐 다 간다 날 봐 널 봐 안녕하세요 샤방샤방 두 남자요 하하 치치 지가 지위로 샤방샤방 하대요 샤방샤방한 사무엘이에요 샤방샤방 사무엘 사무엘 어딨어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갔네요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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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서로 단점 안 돼 어 서로 단점을 정확하게 좋아해 없잖아 서로 단점 얼마 안 돼 안 묻자 내가 더욱 괜찮아요 음 시사스러운 거 시사스러운 거 시사스러운 거 시사스러운 거 시사스러운 거 구호 승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호 승방 들어가겠습니다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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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가 시사res 시사 Gambo señor 이러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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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미션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입니다. 사실 2차 곡을 곡을 받고 이렇게 3시간, 3시간이 아니죠? 거의 2시간, 1시간 반 연습으로 인해 이 한 무대를 완성한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승관씨와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저로서도 감사합니다. 문준희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대겠습니다. 승천이 형이 많이 아파요. 네. 이게 뭐라 하죠? 편두 형? 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지금. 말 잘하는거에요. 수술 벌려서 좀 더 아는거에요. 아하 야 너 이제 트로트 알아? 네. 네, 신분이... 준이가 트와트... 큰일이네요. 아, 이거 정말 고민이 되는데... 아... 하트입니다! 성민이는 사랑해요! 너 사랑이야? 어떻게 그러세요? 성민이는 사랑해요! 저는 하트에요!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팀 다 뽑으셨나요? 네. 그럼 우선 팀별로 써주실게요. 우선 하트팀. 하트 뽑으신 분 한 줄로 써주세요. 스마일팀 한 줄로 써주세요. 한 줄로 써주세요. 자 건강팀. 자 여러분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트레이드가 서로 멤버들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찬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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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무 때부터 다 안 나와요. 자 그럼 순현군은 어느 분이 필요하세요? 저는 차리군이랑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자 차리군과 트레이드하고 싶은 분? 음 성민이? 승철이요. 자 승철군. 순현군이 같은 팀이 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떠세요? 보고 싶으세요? 개인기를 보고 싶습니다. 네 승현군의 개인기를 보여주시면은 승철군이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캐나다.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 승철이 필요 없으면 하지마. 들어가요. 갈게 됐습니다. 내가 갈게. 우리가 차리 할게. 그러면 또 나는 이 멤버가 꼭 필요하다. 이 멤버가 어때? 사무엘. 사무엘이요? 갖고싶어요 하나 둘 셋 사무엘 군이 싫어하는데? 사무엘 군 손빈이 형이 좋아요 뒤에 있는 승철이 형이 좋아요 와 사무엘 그냥 형한테 와 안와도 돼 사무엘 꼭 일어나자 혹시 더 필요한 멤버는 안계세요? 저희 세명밖에 없어요 저희 아예 글로벌으로 가시잖아요 혹시 트롯트 할 때 판독이 가능한가요? 네 이번 트롯트는 꼭 저희가 원곡을 살리지 않아도 되고요 R&B봉도 괜찮고 손빈이 형이 얘기했던 힙합 스타일 트롯트도 괜찮고요 지수 형 기대 유리한데? 지수 형? 지수 형 지수 형 이리로와 지수 형 우리 팀이 지수 형은 우리 팀인데 형이 선택해줘 내 눈을 봐 제가 며칠이 백돌리 사줬잖아요 내가 사줄게 백돌리 사줬 지수 형은 버거에 지금 팀을 바꾼 건가요? 당연하죠 지수 형은 승철군 순영군 준희군과 함께 글로벌 팀이 되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번째 트로트 유닛은 우선 하트 팀 하트 팀은 도용군 우회리 찬희 성민이 이렇게 네명사 팀이 되었고요 스마일 팀은 지은 원우, 한솔, 정안 내지안 팀이고요 그 다음에 별 팀 순철, 순영, 준희, 지수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관 팀은 민규, 명명, 순관 여기서 세명이서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그럼 10시 반까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빨리 복을 선정하시고 옛날 수준도 하시고 해서 10시 반까지 아주 멋진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승강훈과 함께하고 있는 왕관 팀이 여기 메인 카메라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선이 별 팀은 저희도 2번 카메라 그 다음에 사무엘군은 여기 안쪽 안쪽 방 마음부터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은군은 보컬로 좀 들어가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곧 10시반에 뵐게요 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가자 프리스 고! 고!